10편, 17편을 한 절씩 하러 가겠습니다. 10편, 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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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17편, 17편 10편, 17편 10편, 17편, 17편 10편, 17편, 17편 10편, 17편, 17편, 17편 10편, 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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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안 들고 와가지고 풍사에 먹고 살기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몰라도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준비 하나도 없잖아요 왜 교단에 들어가느냐 거기 가면 있잖아요 어느 교단에 은퇴하고서 한 달에 5.5씩 나온대 아 편하죠 왜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진짜 은퇴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요 여러분 욕심내서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에서 만족하면 괜찮아요 괜히 욕심내니까 그렇지 우리가 욕심만 안 내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뭐라 까마귀도 내가 먹여살면 너희 까보냐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지고인 줄 알아라 아니 네가 까마귀도 못하냐 너희가 지금 손가락으로 까마귀도 내가 먹여살리는데 똥사도 안내 백이선 너희가 왜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 믿음이 없도다 왜 인슈니언스 캄페이지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진짜 문제 있을 땐 돈 한 판 안 나오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오는 히브린 그리스천들에게 오는 세상 즉 그리스천의 왕국과 영원세계에서 그들이 받은 구원 감겨울 일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히브린 그리스천들 하는 얘기에요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죠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하는 사람 보라 그랬죠 목욕장에서 목욕하는 불이야 그러니까 아이쿠 큰일 났구나 수관 안에 가리고 뛰어나가는 사람 옷장에 옷도 못 걸리고 젖은 수관 안에 앞에 가리고 뛰어나가고 천국도 얼마나 창피해 밖에 얼마나 창피해 사람들 껄러리 껄러리 그러죠 똑같아요 천국도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걸 받아요 왜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안 가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일들은 그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성로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상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은퇴자금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은퇴자금은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세상 말에도 입으로 천장빛을 낳는단 말이죠 성로들을 사랑하고 꾀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행위예요 이게 누구라도 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상관한 줄 알아 물론 주님이 물질로 받겠지만 물질로 삼길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 교회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은 저는 작정한 게 있어요 사도마을이 목회할 때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또 안 왔죠 왜? 복음을 싫어하니까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텐트 지어라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합력하게 선을 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하는 교회 옛날에는 다음 탈 나가준다고 20년 동안은 다니면서 계속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멕시코 두 달에 한 번 밖에 못하잖아요 마음이 내가 부담이 됐었어요 만난 사람과 전도를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에 대해서 여러 저주에 대해서 별삼 닫았나요 그럴 때 쭉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릴 때 당신 아무래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얘기 안 해요 이거 지유롭게 해야 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뱀처럼 지유롭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받은 후에 그리스에 대한 교리를 즉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소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배우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기초에 불과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초야 기초다 제자원들도 다 기초야 제자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좋겠죠 그러나 기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초가 되는 교리들 위해 어떤 집을 지어야 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는 사람 같다 그랬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는 사람 같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집을 짓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집을 지는 거라면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규칙대로 육상자라는 사람이 뭐 상관하게 되는데 릴레이할 때 한 사람이 양굴중독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뺏겼대 규칙이라고 해서 그래요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죄 일한다고 돌아다니지만요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 여기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은 섬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섬교회가 많죠 교회는 떠나가지고 아 교회는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어쩌고 그러니까 말이 많게 돼 있죠 교회는 왜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가만 안 두거든요 아이 여기 신혁에다 교회 싣고 섬교회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서로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성경에 섬교단지 패라처치를 인정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한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을은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 희불인들이 깨어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경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간다면 새롭게 회개했습니다 이거 대환란이 교리적으로 대환란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세상에 대해서 야 천연한 게 이제 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나중에 떨어져간 거예요 에이 마귀에 썩은 거죠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온 우주만물 가운데 뺏긴 곳은 바로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미성들은 화성나 목성 달리가 다 비어있죠 아까 얘기했죠 마귀에 뺏긴 적일 수 있는 나중에 다 정리하실 거예요 지구의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마귀에 와가지고 완전히 저지 속으로 사망 속으로 죄 속으로 집어넣죠 그렇기 때문에 왕국이 감소서 주님의 목적은 거예요 이 땅을 다시 찾으러 오신 거예요 땅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전하고 정말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성교를 생기는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안되죠 죽지 않는 몸을 다 죽고 멸류가 있을 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우리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말씀을 맡기면 신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딱 있게 되면 이거는 뭐 빛이 납니다 여러분 벌벌 떠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올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사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달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11명밖에 없었어요 사도바울의 제자들도요 심지어는 대만 같은 사람은 평생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같은 사람들 같이 사도바울에 천막 짓는 일을 할 때 사도바울도 다 떠나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막 짓는 일을 할 때 같이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사도바울에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 부부가 아볼로 목사를 오히려 복음을 전해 깨우친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는 세상 즉 그리스의 천연한 것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걸 맛보고 맛보고 돌이키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자만 옛날에 수백만이 나왔지만 그중에 수백만 중에서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 땅은 앞으로 천연한국의 모형입니다 이게 없어요 어떤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게 되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이 성령을 기록했는데 거듭나는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무슨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교를 받고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닫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낱높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깨달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전도해도 맨날 술 타러 가고 노래하고 풍악술을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서 예수님 자랑 안 간 사람이 어느 날 따라오더니 아이고 교회가 노래도 하네 얼마나 순수해 어이 너희들하고 너무 신나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령을 줄줄 읽더라고요 아니 성령께서 왜 못하겠어요 일자 무식자로 성령에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진짜 요즘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안에는 다른 영 같다 당신이 보험 받자고 맨날 그러는데 아닌 것 같다 다른 영 같다 당신이 잘 생각해보라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사도발은 은혜시대가 지난 후 나타날 대환란의 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끝까지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발을 통하여 성령께 주신 이 메시지는 오늘날 마지막 날대로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의해 기초만 세워놓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새롭게 하시는 오는 세상이나 그 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현 세상에서 안주하는 모습을 옵니다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까지는 이거는 영적인 거지 실제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가서 초선을 말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 쓰러간다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비우라고 그래요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있죠 눈에 보이는 것 생에 집을 내리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게시들을 받은 사도가 오는 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한 것이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앞으로 영원세계에서 주님 오실 때부터 우리가 받을 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저축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세이빙하잖아요 세이빙 세이빙하죠 우리는 언제 세이빙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세이빙하자 사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으면 그 리타이먼트 펀드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을 거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은퇴 작업을 말하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막 그냥 쬐고 그러잖아요 세이하고 그러잖아요 세이빙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중에 늙어서 아이고 내가 자식들 의자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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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큰일 나지 그러다 그냥 죽어라고 돈 모아가지고서 아 우리 편하게 우리가 구경도 하고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고 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먹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세이빙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참 복음사별 성균을 여기에 쓰게 되면은 이게 은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달라면 귀가 틀려야 돼요 어떤 분이 전화와가지고 여기서 방송하는 말씀이 자기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오늘 오시지 않으셨는데 오기 오기 힘들어요 우리 간판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에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 디모델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모두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혹으로 만든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오는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된 유혹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약속을 나가지고 내가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사도가오는 로마인 성도들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75세에 나와가지고 아들 낳아 나오는데 99세가 돼도 아들은 거장 아무도 없어 딸도 못 낳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99세는 몇 년이에요? 24년인가? 요즘 생각 같으면 하나님 거짓말이 얘기할 거야 니시가 그렇게 되려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사 하려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냐고 또 살아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냐고 99세인데도 나 아직 아들 낳을 수 있어 우리 아내는 89세지만 낳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죠 내 생각에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내년이면 복 주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도 믿고 있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는 88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아 88년이 아니구나 아 88년이 맞다 그때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됐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의심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의심을 저는 의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했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진 게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있죠 세아트 컴퓨턴스라는 거 자기 확신은 신념은 갈수록 더 흐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심을 믿으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1년 지나면 1년도 가까워진 거고 1년 지나면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약속인데 아직 안 열어졌으면 1년 지나면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걸 믿으면 1년 지나면 되돼?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오히려 믿음이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냥 시무룩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져요 예수님께서 믿는 믿음이 그분을 나를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있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죽은 자로 주님처럼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양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29%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괴로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저 목사 지만 옳다고 그래요 뭐 나를 비판해 뭐 이런 사람 많아 그리고 나간 사람도 많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사도방을 그러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기껏 세상 버리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왜 타협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번명을 했습니다 자녀이라면 너희들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 예수와 함께 조이 때아가 된다 당연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을 아듭트로 했어요 아들이 둘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은 누가 가져요 둘이 같이 갖는 거죠 조인트 에어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조이터 어칸트에 대한 후보지간에 조이터 어칸트에 대한 어떻게 돼요 조인트 어칸트에 대한 어떻게 되냐고 옛날에 우리가 사람 믿지 않을 때 나랑 우리 집사는 사람 믿지 않을 때요 아 구제에 돈이 뭐 마무리 마무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는 나갔다고 해서 뭘 사와 몇천 물짜만 사와 왜 조인트 어칸트니까 사인하면 다 주는 거예요 나 상관없어 이게 조인트 어칸트예요 이게 이게 빚어져야 돼 아이고 믿어져야 돼 옛날 목사님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사무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은 얘기예요 답답하다 이거죠 제가 그래요 여기 있다 떠난 사람 보면 말이죠 아휴 할 수 없지요 나를 어떡하냐 나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주님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더라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더라고 저는 기도받았거든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확실히 주님의 교회로서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23년 동안 안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떠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있으라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내로 왕교 때 죽임을 낳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는 고난받습니까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감도 받게 하려면 이라 이는 현대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데 기도하자 아휴 주님 이거 나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이거 옛날 성도들 보면 정말 아휴 사도발에 신앙을 고맙기로 하는데 아휴 사도발에 발붙지 못하라는 게 어떡하죠 이거 그럴 때 주님은 그러고 그러냐 네가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거다 네가 뭐 좀 했다고 조만하면 너는 끝이다 선절로 생각하면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겸손이죠 사도발은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누리는 그 소망 닭같이 가졌다 이 소망의 말씀을 내 혼 혼에다가 그 닷치를 달아 놓은 것 이 닷이 새코장에 대한 닷이 아니라 이 닷이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 The word promise is our anchor 이 말씀을 우리 마이 소울에 딱 붙여 놓고 말씀 안에 뿌리를 받는다 구원받은 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의 말씀 안에 뿌리 받게 하는 닭같은 소망의 말씀이라고 증가하는 거죠 또한 이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에 우리의 혼이 하늘의 성도의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버스 2장에 나오죠 그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소망이 든든한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의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발이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게 낫다고 그러죠 우리 김강봉 집사님도 정말 살아계실 때 대화인가 보면 가기를 소망하죠 그러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식 필요 났을 때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적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할까도 회개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소망 장례식 때 오신 분들은 김강봉 집사님이 그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도전을 준 겁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가지로 하늘의 성산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저기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니까 세상을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표 사가지고 아 내일 어떡하지 이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만 자꾸 세상 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 얘기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아무도 못봐서 가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보기 짤리는 게 내일 모래 될지 모른대로 내가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시즈마켓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사람 아 나 죽은데 야 나로에서 기도해주라 응? 나도 빨리 나오게 기도해주라 대부분 그러죠 빨리 나오게 기도해달라고 너 아니요 너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달려갈게 나 달려구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이와여 의의의 멸관이 예민이 되도다 나뿐만 아니라 죄의 이만심을 삼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는 의의의 멸관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건 정말 끝까지 사막 의의의 멸관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20대 장로들은 금멸유관을 벗어가지고 진미의 포장에 턴지면서요 주님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해도 주님이 아시는 거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도와야 되겠지 백인들한테 전도할 때 주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같은 사람 말 듣겠어요 뗄에 뺄까다고 써놨 뗄에브 센 그럴 때 떠들면 어쩌고는 사람 술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뗄에브 센 스페니스 하자길래 무처 헨 때 그랬더니 오 스페니스 할 줄 아는 할 줄 아죠 오 백강루스 우리 같은 데 띄어서 겟이 스코넬하러 헤테로 헤너리 페로 그랬더니 아 무처 백강루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란 거죠 한국 사람들은 스페니스 그렇게 하니까 할 줄 아는 거 그 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입에 붙은 거죠 근데 내가 스페니스 잘 안전하러 주명의 영광을 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돈놀이 디오스 떼야마 헤라키타드 뇌설페기아도스 겟 에셀 뇌이 운이 데리도디 디오스 겟 레디 뇌 뇌설페기아도스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떼를 얻던지 모든 일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든 내 마음이 기뻐해요 길미가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유리지 예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셨을 때 인내로 모든 고난들을 이루시고 그거는 통곡했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강구해서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가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 있었거든요 땀이 뚝뚝 흘렀는데 피가 나가지고 어? 피 땀이야 피 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권한을 대신 받은 거죠 주님이 권한을 받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왜 나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앞서 하늘의 성서 휘장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멜기 세대에 계열했다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 세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오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거 10분의 1을 멜기 세대에 드렸어요 족보가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족보가 있어요 그건 앞으로 오신 예수 글쓰 때 보이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고요 11조 어쩌고 또 얻었는데 11조는 그때부터 했어요 율법의 명인 게 아니에요 그는 에베소피의 성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은 증거였죠 그러나 사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근사람으로 인하여 죄의 등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시장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앞으로 일들은 사람들에게 일해줘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뭐 그냥 3불 나고 브레이킹 뉴스 그래가지고 3불 나가지고 저저저저 집이 몇 해 타고 아 그 다음에 뭐 저저저고 몇만 에이커가 불이 탔고 그게 앵커가 아니고 앞으로 진짜 불타고 세상이 불타고 대활란 때는 3분의 1에 불타버려요 승복이 지금 브라질에 거기에 정글이 불타도 지금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난 판인데 3분의 1에 타버린다고 그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잖아요 스웨데로 노르웨이는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드려야 하니까 의료나봐 설교하자 설교하자 막 설교합니다 막 설교합니다 애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2단종파 가보세요 애들이 설교합니다 애들이 애들이 놀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교회 놀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놀고 교회에서도 놀고 뭐하러 비워봐 비록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중요한 은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65세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때가 우리 은퇴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전에 공중에 나타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에 세상에서 준비한 은퇴자금이 얼마나 쌓였는가 알게 돼요 쓸데없는 사람은 많이 쌓이긴 쌓였는데 천사보고 아 불 좀 가져와라 불을 하니까 불이 닫아 봐야 하나도 없어 규칙대로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한 이 지옥교회 안에 있는 성조들이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의 은퇴 작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죠 불이기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숫자는 얼마 안 돼도요 다들 섬기는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관은 뭐지요 천연한국에서 우리가 몇 골을 다스릴 것인가 열 골인가 다섯 골인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냐고 그땐 뭐 세상 나면 다 죽어버렸는데 세상 2만 민족도 다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147개 민족들 이번에 다 주님이 사륙하실 텐데 오늘 성경부모 못들어보는 사람 꼭 들어보세요 성경부모 꼭 듣고 이걸 들어야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집 새해를 사는 사람에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스튜디오에서 사는 사람 있고 만배드룸 사는 사람 있고 투배드룸 투배드룸 일반 출특의 사람 이게 다 모형이에요 새해를 사는 사람에 많은 맨션이 있어요 여러분 저게 사는 집 꼭대기에 칸추리가 있어요 거긴 수백만 멋짜리 집이 있다 이렇게 위에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집이 이렇게 큰지 몇 명이 살게 그러면 화장실 10개 15개 모형으로 보시는 거야 우리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새해를 살면서 우리가 차지한 우리 저택이 어떻게 될까 이건 실질적이 될까 이건 농담이 아니고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아 이거 진짜네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고 그러다가 말이죠 그거 가지고 아이고 믿을 걸 믿을 걸 믿을 걸 성교사들아 가지고 예루살들아 가지고 보험자한테 우리가 돌로 막 돌로 때리고 와 폭탄 테러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진짜네 이거 옛날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말을 안 들었지 아이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먹을 것도 맛있을 것도 없는데 아이고 추워 죽겠네 옛날 선지자들이 말한 거 들을 걸 걸 누가 지옥 가면 걸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걸 믿을 걸 다윗은 이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요즘 왕들은 뭐 목사들까지도 수백억씩 막 그냥 이렇게 뭐 비자금에다가 들통이라고 하는 판인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소망 하나밖에 없어 주께서 감춰진 부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며 그들은 잔여도를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은 자기들의 악이 되게 남겨준다 의태자고 했던 남는 건 애들한테 다 주고 가잖아요 부자들 나 나는 의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깰 때 부활할 때 주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 그래서 사도현이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될 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케 하라고 그랬죠 사도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천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병무시키리라 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 교회 사람들은 이 소망에 굳게 서서 이 소망의 말씀에 이 혼의 닻을 팍 따라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스마트폰에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장노림은 말이죠 금요일 날은 그거 들으시다가 금요일 날인지는 몰랐대 그거 듣고 있다가 금요일 날인지는 모르셨어 다른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남자들 남자 집사님들 열심히 들으면 어떻게 된게 자매들이요 깨어날지요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 사줄게 당장 오늘 민집사님한테 예약하세요 그걸 다 들어야 돼 그럼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원인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말씀에 뿌리가 없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건 핫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못해 주님한테 어떻게 하면 못해 우리가 준비하는 영원한 은퇴자금은 모든 그리시원들이 원하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일으켜진 거였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료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성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혹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유혹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고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오늘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마다 앞으로 받을 위협을 준비하는 축복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 우리 사이트를 통해 듣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통해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린 나이다 아멘